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다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첫 중간고사 때 수학 내신 5등급을 받았었는데 그 기말고사에 바로 90점을 받고 합쳐서 총 3등급을 나왔어요. 과연 50점에서 90점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보통의 수학 5등급 이하 정도 분들이 쓰시면 3등급으로 가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디까지 공부를 하시나요? 1학년 1학기 수학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죠. 저도 그랬어요. 당연히 유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수원까지 하시는 게 기본 베이스인데 저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을 연습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오르비 같은 곳에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 공부법들은 보통 고3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몰랐죠. 저는 잘 몰라가지고 고3 수학 방법인데 고1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거이냐면 기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서를 열심히 봐야 된다.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책 수학의 정석 두 번째 개념 원리 세 번째 순만큼 라우드의 세 개를 기본서로 가지고 세 개를 풀었어요. 얼마나 웃겠냐면 예제를 1번을 정석을 풀고 그다음 예제에 개념 원리를 풀고 그다음 예제에 순만큼 라우드를 풀고 그다음 다시 유제를 풀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 때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문제집과 학교에서 지정한 지정 문제집이 있었는데 그거와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중간고사를 봤죠. 중간고사 보는 와중에는 또 어땠을까요? 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하는 줄 알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우 이 문제 너무 예쁘다. 수학 정석 이걸 참고 싶으면 되겠다.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평가하면서 풀고 있는데 근데 대뜸 대뜸 이러는 거예요. 시험 감독과 선생님이 야 5분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마킹 끝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5분 지낸 줄 알았어요. 이제 서른 문제 중에 이제 20분 풀고 있는데 5분 남았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다 찍었죠. 그래서 50점 나왔어요. 그래서 5등급 나왔고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기본서가 중요하고 기본서만 푸시는 분들 내신 시험 볼 때 문제가 너무 생소하신 분들 이 문제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수학 공부를 할 때마다 그 선생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5분 남았다 할 때 제가 골다 들고 아 망했다 이랬거든요. 선생님이 어? 어? 아닌가? 하고 시계 다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표정이 너무 어이가 없었겠죠. 그 수학 50점째 점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2점 받은 지 오랜만에 받아본 점수라서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제 체질을 바꿔냈고 그다음 기말고사에서 92점을 받고 당당히 평균 70점대로 3능점을 받았습니다. 바로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는 양치기입니다. 양치기에 대해서 보통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학을 많이 푼다고 잘하는 걸까? 아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다. 당연히 실력이 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위권 분들은. 하지만 하위권 분들 문제 유형에 대한 신기함을 느껴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혹은 기본서만 풀어요. 교과서만 풀어요. 물론 중요하죠. 혹은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기초가 부족하니까 중학교를 다시 공부할래. 중학교 도형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5등급 이하는 양치기가 제일 중요하다. 가장 먼저 양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죠? 1번. 기본서예요. 기본서는 단 한 것만 채택합니다. 이건 인강을 듣는 기본서가 아니고요. 수학의 정석 혹은 개념 올리 가지고 기본서를 정합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제일 좋고 저는 수학의 정석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수학 5등급 이하 분들은 정석 풀기가 조금 만만치 않겠죠? 일단 인강을 듣습니다. 이 인강 양 자체는 인강에서 정해진 양이 있죠? 정석도 그만큼 풀어야 돼요. 어딜 푸냐? 연수 문제 건드시는 거 아니고요. 예제, 유제 위주로 건듭니다. 특히 이 예제, 유제는 달다 외울 정도로 열심히 푸셔야 돼요. 틈나실 때마다 예제, 유제를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예제, 유제 풀고 정석, 연습 문제는 홀수분만 푸세요. 바로 한 번의 연습 문제를 다 풀기에는 아직 우리 실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제, 유제는 풀 때마다 옆에 조그맣게 동그라미 X, 세모를 칩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풀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단원이 끝나고 동시에 정석으로도 한 단원이 끝났어요. 인강으로는 그 다음 단원이 가겠죠? 그럼 그 다음 단원에 맞춰가지고 정석 푸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앞 단원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EBS를 추천드립니다. EBS의 문제집 중에 고1, 고2, 고3을 위한 책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책들을 푸시고 학교 내시 문제를 푸시고 2단원이라는 문제의 인강을 듣고 있으면 1단원에 대한 정석 외의 다른 문제집을 열심히 푸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집은 총 3권을 풀어야 됩니다. EBS, 학교 내신 문제, 그래서 이렇게 정석과 3, 4권을 풀다 보면 어느샌가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 때 와 신기하다. 어떻게 풀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보자마자 풀어야 돼요. 아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늘 아래의 새로운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 문제집은 더더욱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5등급 분들은 3등급으로 가시는 방법이 기본소와 양치기 이 두 개를 조합하시면 최대 2등급, 최소 3등급까지는 갑니다. 하지만 공부를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다른 길은 없어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